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영어강사 킹콩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강사 입장에서 학원에서 또는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메가스터디 Q&A 게시판에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영어를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구문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평생을 영어강사로 살아서 그런지 학생들이 쓰는 그 문장 속에 그 단어 단어 하나에 대한 정의가 좀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문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라는 말에서의 그 구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그걸 이 학생이 혹시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드는 그러한 글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구문킹 OT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 구문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좀 깨달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열심히 따라온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구문실력은 급상승하게 제가 강제하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영상에서 한번 볼까요? 문장을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아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위에 있는 1번 문장은요. 그냥 단어들 의미만 열거해도 해석이 되는 문장이에요. 비평가들은 믿는다? 동물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건 언에스카리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건 그냥 단어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번 같은, 이거 1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1번 같은 이 문장은요. 우리 수험생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치뤄야 되는 각종 영어시험. 물론 우리는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지만 수능 영어에서도요. 이런 1번 같은 문장만 나오면 전혀 우리가 힘들진 않겠죠. 이 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1번 문장이 아니라 2번 문장 같은 걸 공부하는 걸 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3번 문장 전 단계를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3번 문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선 문장에 대한 해석이 된 실력자들이 문장과 문장들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서 문맥을 따지는 게 바로 이제 이 3번 이런 걸 갖다 이제 달락독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구문이라는 건 1번 같은 그냥 단순한 단어 의미 열거가 아니라 2번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어트리뷰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런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2가 나와요. 그러면 2 앞에 있는 얘는 무조건 결과 역할을 해야 되고 2, D는 원인 역할을 해야 되는 즉 이 문장 속에 특별한 동사, 특별한 전치사가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위에서처럼 순서적으로 그냥 해석했을 때 하는 그 해석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특별한 문장의 구조가 있다. 그게 구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구문의 대상은 바로 2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커리큘럼에서는 제 커리큘럼 가이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문킹은 오로지 2번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구문킹을 열심히 듣는 면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은 확실하게 좋아질 거고 그냥 많은 어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브레인스토밍? 머리 아 이거구나 라는 뭔가 영어 문장 자체의 고유한 시퀀스, 순서 프로세스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좀 있을 거거든요. 애니웨이 어쨌든 구문이라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단어뜻의 열고로 문장이 해석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Q&A 게시판에서 구문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라는 글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 말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단어뜻을 차분히 열고 하면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게 바로 저의 생각인 거거든요. 단어, 구문, 단락, 영어의 공부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요. 우리는 이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학생들이 그냥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학원에 돈을 내거나 인강을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단어뜻만 알면 돼요. 외우면 돼요. 학원,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들의 강의력, 수업의 노하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문장이 한글하고는 좀 다르게 영어 문장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배열 그 독특한 배열, 문장의 구조를 배운다는 거 그게 바로 구문이다. 어법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수업하면서 이제 구문하고 어법이 어디가 다른 건지 똑같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어법에서 사용되는 관계사와 구문에서 사용되는 관계사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법을 잘하면 독해가 잘 된다. 이거는 헛소리입니다. 구문을 잘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문장의 구문을 잘해야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을 잘하면 해석이 된다. 여기에서는 좀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구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어의 정의를 제가 딱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는 예로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전달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은 볼까요? 구문킹의 교재를 여러분이 딱 구매를 해서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요. 실제적으로 구문킹의 실제 내용은 2단원부터 시작돼요. 진짜 구문은 이런 겁니다. 이 구문이라는 것도 그럼 구문은 어떻게 제가 구문책 그리고 구문 강의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좀 오래전 시절이죠. 대학교 때 다녔던 전공하던 시절에 배웠던 우리나라 수학금은 수학의 홍성대 수학정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념을 이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다 보는 구문책이 있어요. 그 구문책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우리나라 수능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잘 배열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다 찍고 오래 만들어진 교재는 아닙니다. 수년 동안 만들고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2021 대승을 위해서 올해 새롭게 만든 교재인데 실제적인 내용은 2번 2단원 거기서부터 구문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는 2번부터 시작하지만 첫 번째 1번은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라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번에서 뭐 할 거냐면요. 콤마부터 강의할 겁니다. 콤마요. 콜론 알아요? 문장 기호 펑츄에이션부터 할 거라고요. 대치동에서 강의 경험상 제가 늘 느끼는데요. 단순한 콤마 하나가 찍히고 안 찍히고 콜론의 기능을 아느냐 그런 거 이제 1단원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요 해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동서와 전치사회에서 문장의 구속을 결정한다는 그 구문의 실체 제공 내용은 입원하기 전에 누구라도 실력의 좋음과 나쁨을 구별하지 말고 누구라도 여기서부터 찬찬히 들어보세요. 많은 브레인스톰이 될 거고요. 2단원에서 동서 전치사 다룰 거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관계사 구문 편은 3단원인데 그 3단원에서는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체화를 해드리겠다는 거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1단원부터 무조건 천천히 나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업은요. 이번 겨울방학에 한 번의 구문을 한 번 완강을 한 번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한 번 완강을 하고 나서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한데 1년 내내 구문킹 각 챕터마다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수업을 1년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1월 달에 수능특강이 나오고 EBS가 나오죠. 모의고사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버티칼 리딩 쫓아오고 19브라스고 쫓아오고 모의고사 쫓아올 때마다 제가 그 강의에서 여러분이 막히는 강의들 있죠. 막히는 그 문장들 있죠. 이 문장들은 야 이거 구문킹 몇 단원에서 내가 강의한 거였잖아 하면서 구문킹 꺼내 한 다음에 구문킹에서 똑같은 문장의 구조를 거기서 여러 문장을 보게 함으로써 뽕 뚫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든 강좌 저의 모든 강좌에서 버티칼 리딩 19브라스고 EBS 모의고사 따라올 때 무조건 구문킹은 옆에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은 쭉 그냥 구문킹만 수업을 듣고 두 번째는 버티칼 리딩 19브라스고 EBS 모의고사 하면서 계속 제가 참조하면서 잊지 않게 봐줄 거고 자연스럽게 채화하는 과정으로 1년에 수업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계속 레퍼런스 참조를 할 테니까 구문 좀 들고 계세요. 나중에 걸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구문실력은 아주 단단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수업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수업은 딱 듣다 보면요. 수학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학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걸 딱 들으면 잘 이해해. 그런데 집에 가서 잘하면 잘 안 돼. 그런 게 구문에서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문에 있어서 눈을 떠야 되거든요. 영어강사 킹콩은 눈은 좀 작지만 여러분들한테 눈을 좀 크게 떠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는데 모든 과목에서 다 마찬가지로 말하는 채화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선생님처럼 자기 몸에 스며들어서 자기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 채화라는 게 구문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또 강의하면서 계속 신경 쓰면서 여러분이 채화할 수 있게 연습 문제도 많이 실어놨고 Q&A 게시판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할 텐데 여러분 어쨌든 구문이 눈에 보여야 하고 구문의 눈을 떠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그냥 여기 있는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제가 아까 이 구문킹 OT 맨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순히 단어 뜻을 열거해서 해석이 되는 게 우리의 공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문장을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It is not so much matter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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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해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보자마자 아 it is not so much 아 이게 나왔네 not so much 나왔으면 뒤에 as 박스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서 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서 B 해서 A라기보다는 B다 아 이거는 버리고 얘를 택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이 문장이 그렇게 입체적으로 얘는 버리는 부분이고 not so much ASB니까 얘는 내가 택한 즉 이 부분이 as, ia가 주제고 여기가 반주제다 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진짜 노력합시다. 이게 이렇게 보일 때까지 그게 바로 최화입니다. 이 문장이 이거를 공부해서 해석이 이렇게 단순한 단어 의미의 열고를 해석하지 않게 구문의 눈이 뜰 때까지 시험지에는 적혀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시험지에 아 이거는 무슨 구문이야? 라고 하면 적혀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장을 보더라도 딱 볼 수 있게 연습의 연습 그 무료한 단순한 반복을 반복을 지겨워하지 않고 계속해내는 사람만이 성공하거든요. 저하고 같이 갑시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이제부터 제가 이제 OT가 끝났으니까 1강부터 수업을 할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은 제대로 쫙 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강의 들으시면서 계속 참조할 테니까 채화하는 건 각지 강의 듣다 보면 당연히 채화될 테니까 모든 염려는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도대체 1강 킹콩 선생님이 진짜 2강부터 라고 그랬는데 1강에 얘기하는 콤마? 그게 뭔데? 그 정도의 호기심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1강 한번 시작해봅시다.